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일 목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비춰지시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저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다음에 총선을 향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대통령도 보면 그냥 대통령이 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런 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그냥 거대한 어떤 연극 세트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명분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뭘 한다기 보다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조리되어 버렸구나. 장기판에 조리된 겁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신문들의 톱뉴스가 카페를 빌려 가지고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대통령을 다 도배 를 했네요. 거의 뭐 모든 신문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선일보가 눈물에 복받친 윤통 이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눈물에 공감하고 카카오 은행 독가점을 제재하고 사슬은 또 국회에서 고개 숙힌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의 시작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참 가식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든 인기나 지도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실 사람들이 지도에 목을 멜 테니까 이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런 이벤트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보니까 또 지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중앙일보도 똑같은 내용을 소상공인 눈물에 복받친 윤 은행 카카오 택시 독가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동아일보도 여러분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온라인판 신문에 윤석열 울컥 매우 부도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모임에서 이제 대통령 자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나는 탄핵이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털어놓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단에 이제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을 고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바짝 엎드리고 나오는 것도 참 후진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고 우리 사회가 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까 271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서 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s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활성화된 우버나 리프트처럼 누구든지 오너드라이버면 택시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될까요 실업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택시 드라이버가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당국은 시장조사를 해보고 미국 시스템을 연구 검토해서 득실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통령이 아주 근엄한 표정을 아마 사진시자가 잡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벤트를 하다가 마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대통령 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이 있으면 일의 경중이나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좀 중요도가 떨어진 문제는 뒤에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신망도 높아지게 되고 지지도도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보수진영의 한 52% 정도가 선거부정을 인지한 상태인데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카페에서 가졌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참 전혀 어떤 문제의 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의 물리라든지 우선순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이야기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도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말이 아니고 졸력화를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의전행사라 아니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사회가 딱 이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거의 뭐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벤트를 이쪽 참여하고 저쪽 참여하고 나면 점점 이제 지지도가 흔들릴 거라고요. 지지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부담이 없는 거죠.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사회 분위기를 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말역할을 해야 되는데 졸졸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다른 분들은 참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논평하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뒷면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울먹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우선순위 적립이 되어 있지 않고 우선순위 적립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외부로 내부로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고 인기를 좀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 3월까지 계속 되겠죠. 계속되면서 국정지지도는 계속 흔들릴 거고 가는 길이 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